그 때 저희가 3위를 찍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시간 촬영 제한 시간도 있고 그리고 한 번은 또 비가 왔었고 또 한 번은 또 그때 마무리를 했어요. 혁준아 혁준아 또 까매서 온 거예요. 나는 하루 집에서 고생했다 앉아서 저만 따로 리액션 따고. 혼자 혼자 내가 어떻게 이렇게 했니.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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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렇게 안 돼요. 형 이렇게 했어. 그게. 나도 엄청 열심히 했어 그 전에. 이제 역적이라는. 드라마에서. 근데 그걸 한 번 한다고 이게 이렇게 바로 보면. 그거 한 번 정말 열심히. 영재가 환희가 환상으로 이제 보는 게 있어서. 내가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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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